안녕하십니까 목포 출신 조 견우원입니다. 존경하는 서동호 교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용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목포 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아이 낳고 교육시키기 좋은 목포를 만들고 이를 통해 지역 발전을 견인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더 나은 교육환경에서 아이들을 교육시키고자 하는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현재까지도 여전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출산율 저하로 학력인구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이와 더불어 대학 진학 등을 위해 중고등학생들은 우리 전남을 떠나고 있습니다. 목포의 학력인구 감소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올해 14,352명에서 3년 후인 2025년에는 12,038명으로 3년 새 2천명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학력인구 감소에 대비하고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교육당국뿐만 아니라 지역의 모든 교육공동체들이 힘을 모아 지역 맞춤형 대안들을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최근 무한 오룡지구의 2026년 개교를 목표로 가칭 오룡고등학교 신설이 확정되었습니다. 오룡남학지구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에 따른 불편함이 해소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이 개선되는 것으로 매우 기쁜 일입니다. 목포는 하당, 오감, 남학 신도시 개발로 신도심과 원도심 간의 불균형 그리고 교육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목포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 재배치, 교육기관 유치와 더불어 목포지역 모든 학교의 교육력 향상 방안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그 일환으로 목포지역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감지구의 고등학교 이설 필요성이 논의 중이고 학교 재배치 방안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이설이 실현될 경우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화될 수 있기에 이설하는 학교의 남은 공간은 원도심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기관 유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도서관, 진로진학센터, 청소년문화회관 등 학생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이 조성되어야 하고 시민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공동체 커뮤니티 공간, 예술공간 등으로 탈바꿈하여 원도심 주민들이 정서적, 경제적 상실감이 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유달산 일대 학교를 교육특구로 지정해 공동교육과정 운영과 특색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학생 개개인에 맞는 개배라 학습과 맞춤형 교육 그리고 원도심 학교 재구조화 등을 통해 원도심 교육 원동력 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교통사고 제로화 운동을 통해서 아동친화적 도시를 만들고 우리 지역에서 나아고 자라며 생활하는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역 내 모든 교육공동체에 관심이 절실합니다. 지자체별로 미래교육을 위한 지역 맞춤형 대안들을 마련하여 지역 교육력을 강화하고 교육이 한 단계 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경쟁력을 높이는 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교육을 지역발전과 인구소멸위기 극복의 원천으로 삼아 목포를 교육하기 좋은 도시 교육 때문에 머무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지역 내 교육자원들과 교육시설을 학교와 연결하고 지역의 교육력이 곧 학교의 교육력이 되는 궁극적으로 경쟁력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목포의 모든 학교가 나름의 색깔을 가진 특색 있는 교육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내일은 대학 수학능력 시험일입니다. 꿈을 향해 노력해온 온 수험생 여러분들의 값진 땀방울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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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